오, 퍼펙트. 치즈가스. 치즈가스. Are you okay, man? You're probably going to need therapy after this show. 특별한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군무는 간식. It's good. It has a lot of sugar and ketchup as well. It's really addictive. Fun fact? Fun fact again? Fun fact. Thank you. I've learned a lot today. You're going to learn some more. Now all of the burger chain shops around the world, there's a number of shops all around the world. So that number is smaller than the number of chicken shops just in Korea. I would probably guess that one. Coffee shops and chicken places here in Korea, it's like every two blocks or less probably. Each block has at least one of those. Wow. There's 돼지 머리.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군무는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원식. Let's go. So you're going to get all that by yourself? No, no. You selfish. I thought you asked me. 아버지. 먹어보자. Get a lot. Let's try the actual 순대. 많은 향이 따로. 많은 맛이 바로 확 나와요. 옆에 옆에. 맞아, 맞아. 저 맛은 진짜 소원인호 esta 너무 좋아요. 맞아, 맞아. 저edo는 스스로로 됨. semância에 믿습니다. 그 떡이 그냥 좋네요. 진짜 맛있게 드세요. Could I try that one?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넉넉는 거야. 내가 알 수 없는 거죠. 누군요. 이 떡이 다는 먹는об력입니다. 이걸 걱정하고 싶을 위해서 더. 어떻게 만나요? 사실 사실은 지금 순대국은 조금 싱거워 그래서 이것을 넣을 수 있어요 소금을 넣을 수 있어요 아! 주로 좀 싱거운 편이야 한국은 없었죠? 보통 순대국은 순대국은 순대국입니다 그냥 순대국은 순대국입니다 순대국은 순대국입니다 순대국은 순대입니다 하지만 순대국은 순대국입니다 değil, 순대nost? 순대? 순대ондус은 순대요 면을! 남자는 아니지만 면을! 남자들은 그냥 면을 먹어요 진짜 맛있어 먹으면 밥을 먹어요 굳으러 가요 굳으러 가요 굳으러 가요 왜 이 사이퇴팬을... 이 사이퇴팬을... 이 사이퇴팬을... 이 사이퇴팬을... 왜? 이 사이퇴팬을... 왜? 뭔가... 오! 이 사이퇴팬 같은 거가 있어요 오! 오! 맛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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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는 맛이예요. 행복한 생일이 되세요. 행복한 생일이 되세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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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처음으로 약간 삼겹살처럼. 아, 올려서. 소스는? 소스는 마음대로. 와우. 맛있어? 진짜 맛있다. 쌈처럼 먹네. 국가들의 국가를 매우고 싶다. 만약에 국가를 매우 좋아해. 소스는 무언와 그냥 Canadian을 넣지. 하루치,... 날씨가 주문했다. 잘 어울리면 지금 고기이 녹아야 돼. 진짜? 너는 어떤 한 lug을 넣어야 되죠? 네. 너무 맛있어. 그댄 나에게는 상관없겠지. 어여쁜 내 꽃밭으로 그려놓고 난 어딜 가시나. 감사합니다. 되게 시원해 보인다. 되게 시원해 보인다. 너무 맛있다. 정말 시원해 보인다. 근데 약간 일본어 보인다. 아주 이상해. 그리고 나이 생겨낸다. 아, 그 여자친구가 보고싶은 그 친구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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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있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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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진짜 방금 먹고 보니까 되게 시원해졌어. 딱 여름에 먹으면 진짜 맞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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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그런 거 있지 않아? 약간 산문화가 있잖아. 서로 약간 추워하거나? 아니면 연인이면 산물 주고 서로 입에서 넣는데... 음... 음... 하나가 좀 흔들지 마. 그렇게 쳐다봐요. 음...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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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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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아간다. 왜 내 입이... 아... 쌈문화 있어? 없다. 우리는 아예 없어요. 우리는 쌈문화 있어. 쌈문화! 와, 시원해졌어. 와, 시원해졌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와우! sorry to interrupt you, 크리스티안.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오, 마이갓. 오, 마마! 어머님! 6개월 동안 수생식. 6개월이요?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본모닝 간식을 주세요. 태블릿 먹어보고 맛있게 먹어. 블러 블러. 1년 반 동안? 숙성, 숙성. 페멘트. 숙성을 시키는 방법은 땅에 묻는 건 아니잖아요. 땅에 묻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땅에 묻어도 싫어서 못 묻어요. 묻는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가 옛날. 어느 정도 끓여서 먹어도 되나요? 지금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불을 좀 약하게 하고. 아이고 전 기특하죠 참. 된다. 오 마이 가스렌지. 오 마이 가스렌지. 벌써 짐을까? 무금지 닭볶음탕.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짜잔! 오 마이 갓! 오케이.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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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남따겠지? How's the kimchi? My mouth just got really watery. Just smelling. Is it too hot? Like, I mean, what temperature was? I would say 24 degrees Celsius. I disagree. Yeah. It's about 23.2. Going down. It tastes kind of like 볶은 kimchi, but a little bit more spicy. 약간 좀, 고추 많이 들어간 건지. 진짜 맛있어. 매워요? 매우고 좋아. 근데 시원한 느낌은 있어요. 먹으면 땀이 계속 와요. 그래서 시원한 거야? 네, 그래서 시원한 것 같아. 음. 음. Okay. This hits you like, ooh, ah! But this one, it's just easy. It just feels like... No burden. It feels like it's good for a diet after a serious workout. It's mushroom. This is mushroom. This is mushroom. This is mushroom. They get you. Texture. Yeah, it looks like dough. Okay, okay. Oh, this mushroom is delicious. I mean, that's the reason our body produces sweat, is to cool the body. You can feel like there's a lot of Korean food that is like, the objective, the goal of it is like to take care of your body. That's the 재미없는 part. Can I? Yeah, sure. Wow.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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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수고하십니다. Wow. 오늘의 주인공. Wow. 자, 유리 색깔 나서 아마 살살 먹을 겁니다. 어디다 часов을 찾아뵙니다. 아, 뭐. 진주. 오, 깻잎이. 좋아해. 좋다. 맛있습니다. 맛있어? 응. 뭐야? 잘 안 먹는 사람인데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이건 뭔가 회의 그런 빌링바도 없고 이건 되게 먹을 수, 먹을 만해. 오, 이게 뭔가 쌍각지 같아. 봤어, 방금. 그냥 이거 먹으면 되는데. 아니야, 알아, 알아, 알아. 이거 뭘까? 그러니까. 회를 평소에 많이 먹었어? 나는 별로 자주 먹는 스타일이야. 아, 그래. 있으면 먹는데. 어, 있어. 있어, 있으니까 많이 먹어. 근데 없으면 안 먹어? 아, 그래요. 식감이 별로 제가 좋아하는 식감이 아니야. 식감은 쉽지는 않아. 근데 이거는 식감 그냥 젤리 같잖아. 이란 음식도 그렇고, 맹식 음식도 그런데 잘 씹혀. 한 번 이렇게 하면 앙! 그러면 끝났어. 근데 이거는 여러 번 이렇게 해야 먹을 수 있는 건데. 맞아. 한국 사람들이 그 느낌을 즐기는 거야. 맞아, 맞아. 아, 산낙지도 약간 그런 맛으로. 그렇지, 그렇지. 식는 재미. 그렇지. 두 번째 고수, 세 번째 고수. 아, 같이 나와요? 제주도 된장물에. 이거는 회덮밥. 한치 회덮밥. 와, 좋다. 한치 회덮밥. 와, 맛있겠다, 이거. 국물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빨리 먹으러 먹으면, 여긴 한치 회덮밥이. 그럼, 이제, 그, 두 분이 더 진쯛밥을 했고, 오케이. 이렇게, 두 분이 더 진쯛밥을 Called. 두 분이 더 진쯛밥이. 세 분이야. 에이. 이빈게 더 진쯛밥이. 슬쫛밥은ften 그릇이 더 진쯛밥. 오쏨밥은 여러 강화의 마지막으로, 이삿밥은 떨어지는 그릇이 더 SaaS. 전장국수로 하는 건 유명한데 약간 맛이 담백할 것 같아 냉면... 좀 시원해요 냉면 느낌인데 냉면보다 맛이 조금 더 추워한 느낌인데 여기 안에 면 대신에 사과랑 해가 있어 맞아, 여기도 사과 맞아 이거 진짜 맛있다 비빔밥 맛있네 소스 양 조절 잘했네 해돋밥이 가장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치포스 나왔습니다 헌치포스예요 고찹 소스 고찹 소스 고찹 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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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팍 오늘 취향으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매콤하고 소스 진짜 맛있어 와우 한찌회의 음수가 가장 맛있습니다 바꿨네 방금 밥이 비빔밥이 더 맛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야? 이걸 바꿨어? 맛있어 오케이 진짜 맛있겠다 약간 오징어 튀김 맛이나 와 오늘 우리가 먹은 모든 것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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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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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한식산 끝난 느낌? 여기까지 음 음 저희 이제 겨울 고수할게요. 사람은 힘들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안녕하세요. 설명을 좀 해드리면 고향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름철에 제일 많이 찾는. 왜 고향식이죠? 쉽게 영향이 제일 많고요. 지금 말 그대로 산란철이기 때문에 갯벌에서 먹고 자라는 그런 양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민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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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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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it. OK. 사실 간장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어때? It's very soft. Oh, wow.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진짜? Yeah. All the food here is fresh from the day. And there is something about fresh fish that tastes better in general. 이게 바다보면서 먹는 바다뷰 좌석. 바람 받으면서. 고향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드세요. stars. Look at Hoop. I love it. They're all good. They're all beautiful. They're all nice and hot. So I wasn't very nice. They just make them warm. They're all nice and hot. I'm really pretty, I'm really happy. They're really nice. Yeah, I'm new and happy. 맛있겠다, 이거. 아,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아플 때 먹으면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맞아. 불한 맛이 있어. 너무 진하다. 달콤해. 엄마가 만들어주는... 치킨 스푼 느낌. 치킨 스푼 느낌.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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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stri verr uno다는 trabajo. 오, 오. 매운 소스. 좋아요. 매운 소스. 이거 데리야끼. 여기 와사비 마요. 갈릭. 사장님. 사랑해요. 우리 친구가 조깅을 너무 사랑해서. 진짜. 내가 먹는 방식은 골고루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일단 뜨면 준비돼 있어. 그러면 뒤집은 다음에 한 30초 기다려. 그럼 바로 먹으면 돼. 빨간 거 맛있다. 음. 오 마이 굿네스. 그레인. 그레인. 왜요? 아니. 모르겠어. 멕시코에서 이렇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먹어보니까. 하나에 빠졌어. 이거. 자를까? 맛있지? 너무 맛있어. 리필 부탁합니다 사장님. 저게 다 먹었어요. 근데 얘는 안 누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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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먹을 수 있어. 이거 크리스티한 거. 어떤 거? 아무것도 없는 거지. 맛있다. 맛있어요. 뭐 빨랐어? 맛있어서 화가나? 응. 너무 맛있어서 화가나. 다 먹었고. 음. 잘 먹었습니다. 오 마이. 크리스티한 사장님. 그래. 음. 오 마이, 중국 전통. 오케이. 전통 이거. 아. 이게 뭐예요 언니? 유예빙, 유예빙 맞죠? 네, 맞아요 오, 맛있다 월병이라는데 근데 이거 처음 본다 어, 나 처음 봐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어요, 중국 말로 봐요 하우치 아, 맛있어 드시러 오세요, 왕복 홍보대사야? 홍보대사요? 오늘 홍보대사요? 감사합니다 멋있나봐 맛있겠다 만두 같은 느낌 안 해서 만두인데 만두 같은 느낌 만두인데 맛있어 딱딱하고 맞아, 맞아, 맞아 어, 잘한다 괜찮아, 맞아 뭔가 말투가 언어는 자신감이야 어, 냄새가 너무 좋아 어, 벌써 냄새가 향이, 아, 오케이 고추 잡지다 오, 이거 맛있겠는데? 어, 맛있어 보여 고추 잡지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이거 왜냐고 그냥 원래 손이 너무 멀어서 안 닿잖아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고, 응 너무 멀어서 컵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너무 멀어서 컵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너무 멀어서 컵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한입 이거 한입, 이거 한입 아, 그냥 한입 한입 가자, 가자, 가자 밥이랑 되게 가져오 와, 이 서늘아 근데 맛있다 맛있다 인정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고추 잡지라고 해서 매일 잘하는데 그렇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근데 빵이랑 되게 어울려 음 음 음 알았다 와 히스 모어 스태키스 댄 미 이게 중국인이야 아, 왜 리조합스 아, 신혜지? 어떻게 해야지 음 특가하고 남고 음 나보다 훨씬 더 구조해 음 맛있게 먹는 거야 음 음 오, 이거 뭐야? 아, 맛있겠다 이거 먹고 싶었던 거 저런 바다 와, 짜장면이다 오, 아, 짜장면이다 짜장면 와, 짜장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검은 소스를 보면 거부감이 조금 있어, 처음에는. 약간 초콜릿이 막 그런 생각. 이 음식이 너무 껌한데, 근데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 그럼 한국에서만 있는 거야? 그치. 중국에서 못 찾겠지. 자전면. 맛있어? 달라? 여기 면 퀄리티 조금 달라. 프리션은 짜장면은 맛있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미 이거 들고 있는 거 보면 맛있는지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여줘요. 이거 카메라한테. 미연이 하나도 없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만도 안 걸어요, 지금. 만도 안 걸어요. 말 지키지 마. 나 방해하지 마. 나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근데 내가 짜장면 먹을 때 보통 많이 안 먹거든? 다 먹고 싶어, 지금. 이건 너무 소스도 맛있고, 약간 좀 사랑도 들어간 짜장 느낌. Made with love. 됐어요. 한 입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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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오. 고도프스테? 그렇게 먹는 거? 보통 사람이 다 먹고 나서 물어보는 게 좋아.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나 지금 이거 궁금해. 이거 먹으려고. 이게 국물 다 마시게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줄 빨면은 국물이 나와. 무슨 국물? 맛은 게맛. 어떡해? 우리 다 마셔, 다 나왔는데. 어떻게 맛은 게맛. 이렇게 흘린 거 봐. 딱, 다. 나한테 티피코 외국인. 진짜 티피코 외국인. 진짜 티피코 외국인. 이렇게 다 먹으려고. 어머, 어머.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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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분이 너무 좋아. 내 힘이 많네. 오 마이 갓. 플레이집 되게 이쁘게 하셨네요. 이건 뜻이 있어요. 우리 외국에서 온 손님이니까. 우리 한국, 코리아. 태극기를 고기에 의미를 담아서요. 산팡금을 많이 먹자. 이런 뜻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새우는 아직도 맛있다. 이 소스는 신의 냄새가 하나도 없고. 되게 젤리같은. 새우는? 새우는ятся. 네. 새우는 것도 아니에요. 새우는! 지금 한국인은 그런 이름이 뭐지? 아, 싱싱해. 처음엔 제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 회가 필요하지 않아. 생고 우리가 안 먹으니까. 싱싱한다는 그것도 개념이 없어. 이제 진영 살다 보니까 뭔지 알겠더라. 1인분 양념. 근데 잡아서 너무 다행이야. 우리가 오늘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너무 고마워, 진짜로. 맞아, 맛있게 먹어. 진짜 잘 먹었어. 응, 잘 먹었어. 엄마가 너 맛있게 먹는 것만 보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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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 파도 너무 좋아해. 나 파도 너무 좋아. 나 파도 너무 좋아. 확실히 술이 나오니까 리나가 신나. 언니가 달라져. 누락을 하는. 신나, 신나. New person. 파티야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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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인은 밴봉입니다. 아 밴부 펄스. 네. 밴부 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셔보자. 시원해. 사이다 맛이 되겠어요. 일반 마콜리보다 덜 달아. 근데 되게 건강한 맛이다, 뭔가. 막내 아름다워. 전광은 아고. For me. 잘 먹겠습니다. 와우, 이제 해물 인자? 해물 파장. 해물? 한입만 해야지. 한입만 해야지. 한입만 다 넣어둬. I want to test it first, right? 맛있어. 맛있어. I like the crispy part. Yeah, right? 와, 근데 이런 데서 막거리 마시면서 전 먹는 게 되게 뭔가 분위기가 있다. 맞아. 맞아.